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내 사고 진짜 나쁜놈이야. 대충 맞춰주다가. 자, 볼 친다. 알았다. 다른 놈, 내가 볼 때 약물 테스트 해야 돼요. 약물 테스트 해야 돼, 미네랄. 난 이 수익이 너무 좋아요. 놓쳐. 아니, 놓치는 게 좋다고요. 야구 타자도 놓치잖아요. 굿샷. 이건데. 걸렸어, 근데. 조금요. 오, 나이스 온. 여기서는 페이드가 날 수밖에 없어요. 내 스타일대로 쳐야 될 것 같아. 뺑숭이에서 뒤꿈치에 걸려야 되지. 이렇게 해서 뒤꿈치에 걸렸다가 쳐줘야 되지. 아니, 이제 왔다 갔다 순발력으로 탁 걸리는. 아쉬움이 남는다. 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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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로 안 좋겠다. 지금 위에! 근처에 바로 Proper서 그걸 사려고 그래! 코件에 손을 아시고 rhythm 또 버디받겠다 그렇죠 몸이 빨리 상체가 안 돌면 돼요 어 지금 좋다 오케이 오 그래 그래 춤추듯이 어 지금 너무 좋은데요 그니까 고고 고네디미네 김정만 보는 것 같아요 고네디미네 맞아 맞는것 같아요 차가 잘 빠지네 자꾸 그냥 볼만 맞추니까 맞아요 내가 정확성은 없는데 오는 하고 정확성은 없고 자 거리간만 잘 맞춰주세요 손목을 자꾸 써 아이 괜찮아 괜찮아 오 나이스 나이스 파 손목을 아 여기 오케이전 엄청 크다 아 여기 있었구나 미안 괜찮습니다 우측이 좀 있네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Veronica 넷츠 보디 홀컵이 철판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 아 이게 퍼터가 이 느낌이구나 안으로 당기지 말고 그대로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팔로우로 이 느낌이구나 아니 진짜 이거 들어간 거 아니에요? 들어간 거 아니냐고